음... 비내리노 남선 으! 남행 열차에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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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누구더라? 아! 우리 와이프 아니야! 헤헤! 우리 예쁜 마늘아 왜 여기 있어! 아휴... 비내리노 남선... 아 오늘 술안주었다더니 기분이 너무 좋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... 으응? 어이! 우리 와이프에게 더 있네! 헤헤! 아이 또 잔소리하려고 그렇게 무서운 표적으로... 바라보는구나! 아이 오늘은 봐주라! 오늘 회사에서 기분 좋은 일 때문에 한잔 한거라니깐! 헤헤헤헤! 응? 응... 암튼 나 먼저 올라가 볼게! 이 내리는 후렴 숲 우리 와이프 이게 또 있어 아휴 그나저나 위에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? 천상수패? 이게 뭐람? 이거 놓으라고요 나 아니에요 얘들아 여보 나 미친 나 정말 억울하다고 여보 엄마 저기요 난 아무런 죄가 없다고 당신들 후회할 거야? 무슨 경체들이 이래? 나 아니라니까 자자 담요씨 조용히 하시고 특수상해죄와 범죄단체조직제로 긴급체포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무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? 범죄단체조직죄?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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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일이지? 와우 엄마가 조직폭력배였다니 그럴 줄 알았다니까 제가 매번 근육파괴술 맞아봤는데 그건 평범한 주부에서 낳을 수 없는 파이브였어요 시이아 더 넘어가고 잡혀갔느냐 그런 말이 나오냐 아이 난 그냥 내가 맞아본 빅데이터를 의해서 나온 대답이라고 할 수 있지 어? 하? 으? 여보 도대체 무슨 줄 알고 다닌거야? 자 모두들 내려 내 앞으로 줄 쓰도록 자 입장 자 빨리빨리 저 함산 굳은 것 좀 봐 나 진짜 아닌데 들어갈게요 나 진짜 아닌데 자 따라와 어때 나 아직 특별히 어떤 분이 널 만나고 싶다고 하는군 들어가 아 네 뭐야 내 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가족들한테 가야 되는데 오랜만이군 탐이오 그때 너한테 당한 그로 탄암순도 제대로 찬 적이 없지 그로 난 감옥에 왔고 때마침 네가 나랑 같은 교도소에 수감자로 들어오다니 아주 대담해 그때 너한테 당한 서름을 되갚아주겠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몰라 이 고추장파 빅맘을 기억 못할 정도로 무시했다는 건가 나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여주도록 하지 그라하하하하 그라하하하하 죄수번호 4471 자 이제 따라와 도대체 저 사람 정체가 뭐지? 그리구 대체 난 왜 여기 잡힐 들어 온 거냐고 으아하하 어이 빨리 와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어때 여보 리아야 요르야 벌써 보고싶다 어이 신창 오랜만이야 오랜 수련을 하며 너에 대한 복숨 안을 꿈꾸며 살았어 흑장미파 단미호 에? 그게 뭐에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? 너한텐 그 일이 별것도 아니었나봐 이 백장미를 까먹다니 치욕스럽군 얘들아 들어가자 알겠습니다 형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형님! 아 신창! 춤춰봐 뭐라는거야 전 여기 곧 나갈사람 또 쳤어? 아 왜 때리냐구요 진짜 경찰 불러요? 푸르던가 여기가 네가 푸르던가 올거 같애 한 대만 더 때려 진짜 가만 안 둬 한 대만 더 때려봐 아 진짜 까먹었다 어? 너 뭘 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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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줌마 저 그런사람 아니라고요 아 진짜 잽도 안 되는 게 진짜 아이고 형님 여기도 닦을까요? 구석구석 닦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형님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흑장미파 담요가 아니란 말씀이시죠? 근데 정말 놀랍네 얼굴라면 머리 색깔 다 똑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눈에 상처가 없네 그래요 저는 그 흑장미파 두목이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형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형님? 말 편하게 할게 어쨌든 그렇다니까 도대체 흑장미파 담요가 무슨 존재인지 일단 설명해보도록 해봐요 아 그게 흑장미파라는 거대 조직의 두목입니다 생김새는 놀랍게도 담요님과 똑같이 생겼고요 저는 몇 년 전 흑장미파에게 모든 걸 잃은 백장미파 두목입니다 음 그러면 아까는 당신은 저한테 복수를 하려고 한 거고 내가 감옥에 있는 이유도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내가 흑장미파 두목으로 오해받은 거고요? 아 그런 거 같은 됩쇽? 예 어휴 이거 볼치가 아파졌는데 아아 마이클 테스트 앞 교도관에서 전달드립니다 개수들은 운동시간이므로 모두 나와서 운동장으로 집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휴 이 백장미 일로 와봐 너 똑바로 아네? 내가 전에 구해오라던 사탕은 어디 있어? 아 죄송합니다 제가 플로드시켜서 곧장 면회할 때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뭐? 야 잘하자 그래 근데 네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? 그 이번에 들어온 신참입니다 그래 신참은 신참 잡게 교육도 잘 시켜놓고 자 그러면 우리 백장미 오랜만에 춤실력 좀 볼까? 네? 지 지금 지금이요? 휴기 싫단 거야? 아니 아니요 물론 항상 준비되어 있죠 아 아 또 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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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공주 언젠간 부숴버린 거야 저기 저 사람은 누군데? 아 네 저 사람은 우리 교도소의 실세 빅남의 부하 고추장파의 칠공주라는 인물입니다 싸운 사람이 마치 일곱 명과 싸우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죠 빅남 네 아십니까? 이 교도소의 제수인데 이 교도소의 왕이죠 아니 내가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복수를 한다고 했었어 네? 빅남에게 원하는 상건가요? 이걸 어쩌지? 왜? 빅남은 이 교도소의 교도소장보다 더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아 뭐라구? 을 극장 밑발 투먹 탐 미어 니가 밖에서 강한진 모르겠지만 여기는 나만의 왕국이라고 그라 하하하하하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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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정 스티커를 증정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